오늘 소개할 제품은 김맛 현미칩입니다 제가 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맛 현미칩은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했어요 한입 먹었는데 한 봉지 다 먹을 것 같아서 덜어먹겠습니다 기름 제로라 그런지 얇고 파삭한데 엄청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이 도는 게 감칠맛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맛? 뒤집어 먹으려고 ring을 룩로라 진솔의 진솔을 넣고 삼겹살을 넣어주고 하얀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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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맛이 좋다고 합니다 단맛이 좋다고 합니다 단맛이 좋다고 해요 참치! 계란...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짜지도 달지도 않고 뭔가 감칠맛이 맛있지? 맛있지? 응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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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리도 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낮은 것 같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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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다